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고 드디어 이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너무 추워서 사진 찍을 때만 올리고 보통은 이게 안에 겉옷이나 더 있어서 여기다닐 것 같아요 여기다니고 사진 찍을 때만 이렇게 원래 입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인스타의 현실이다 목걸이는 계속 차고 다녔던 이런 거 이거 살 것 같아요 이거랑 이것만 차도 될 것 같아요 얘를 채우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를 좀 눈밑해서 회색 렌즈를 껴주려고 하는데 회색 렌즈는 난시용이 아니어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 중입니다 첫날에도 렌즈를 끼고 다녔는데 피곤하긴 했어요 그래도 여행 왔으니까 피곤한 걸 좀 감수를 해야겠습니다 렌즈는 이렇게 좀 많이 화려한 렌즈예요 그러면은 화장마저 다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주쿠 쪽 다니려고 해요 오늘은 메이드 카페도 갑니다 예 사실 그거 제일 기대하고 온 거라 동영상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제 나왔고요 지금 벌써 11시예요 근데 진짜 하나도 안 춥고 날씨 왜 이리 좋은 거야 오늘 어떻게 봤는지 안 보여드렸나? 여기 거울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원래 가방이고요 이거는 원래 가방이고요 얘는 어제 디즌랜드 수상 가방인데 여기다 돈 넣고 다니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랑 이렇게 배가 하나도 안 추워요 짠 여러분 저희는 빵을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줄 사면 된가 보다 줄을 사볼게요 포장하는 줄이랑 들어오는 줄이 달라서 포장은 바깥에 저 줄을 사면 되고 여기는 다른 입구로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는 이거 밥 먹기 전에 간단히 먹는 거라 프렌치토스트 하나 양 쿠키에 마실 거거든요 들어와서 마제소바를 먹으러 갈 거예요 냄새가 너무 좋아 7,000원짜리 콜라고요 저는 8,000원짜리 커피예요 근데 저 차라리 이건 양이라도 많이 드세요 근데 저 식당은 너무 초, 카와이 아닙니까? 폐를 마셔볼게요 맛있다 콜라 저거 되게 빵 껍질 준다 좋다 이게 후르케 산조림 먹어볼게요 식빵 꼭대기를 한번 먹어볼게요 대박 부드러워 음 맛있어 맛있어 근데 난 파인애플도 안 먹는 거야 그래? 맛있어 이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쫀득쫀득해 티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는 저거 먹고 싶었던 것 같아 저거 뭐지? 너무 맛있어요 추첨 한 번쯤 와보는 거는 추첨인데 둘이서 하나 먹으면 될 것 같아 그치? 아니면은 특히 얘는 안 느끼한데 얘가 너무 느끼해가지고 버터가 진짜 무근히게 이거 한 조각만 더 먹고 마는 해 저희는 이제 메이드 카페 가려봅니다 지하철이고 이렇게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여기 메이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뭐 먹을래? 밥은 못 먹잖아 음료수만 시킬 수 없구나 여러분 여기 6층 메이드 드리밍? 도리밍? 메이드 드리밍? 그쪽에 있습니다 촬영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 얼굴만 찍어볼게요 여기 입장료가 있고 음식을 따로 시켜야되거든요 여러분 저 이거 2개 미인 시켰어요 그래서 이 메이드 분과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거 하면은 모에모에쯤 해주는 거야 대박 에이 요새 모에모에 찍을 하여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님과 그리니님의 주인님과 저희는 오늘의 주인님과 드린카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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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린카페에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모에 모에! 모에 모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박이다. 재미있다. 땅소년이네. 이걸러 갔 regularly. 이거 하나씩 마시는 거야? 아 이거 하나씩provido. 그래. オッケ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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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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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良かったらすぐ、今、切ってください! もう、この、お前、帰らかるのでね 手をしてもらおう 何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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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シャカシャカしていくんですけど 深く登ってほしいことがあります まず2つ目は 私がフリフリと言ったら フリフリ シャカシャカと言った ステロいの。 せーの。 フリフリ フリフリ フルフリ フルフリ アニアカメラ クイッカワイイ フルフリ 1, 2, 3, 4, 3, 2, 1 면 면! 좋습니다. 이건 최고. 너무 맛있다. 나는 이렇게 하다. 너무 맛있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시간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해 주세요. 마지막 맛. 더 맛있게 맛. 제가 말해 맛있게 나아れ 네 모에 모에 쭈욱 시작 아이식게 나아れ 모에 모에 끝! 감사합니다 맛있는데? 완전 재밌어 색다른 경험이랄까? 오늘의 매니저와 박상현이 도움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684TV에서 참가하실 수 있는 그지백회 오늘의 매니저와 박상현이 도움이 되었을 때 오늘의 매니저와 박상현이 혼자서 먹는다 혼잣말 무시무시 여기 또 메이드있다 메이드님 있구요 여기가 원래는 옛날에는 이런 애니 많이 파는 걸이었대요 근데 이게 많이 없어지고 전자제품 쪽에 많이 왔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때 아직도 많아 윤지나 진짜 너무 맛있게 진짜 맛있게 찍어서 저게 많이 왔는데 이거는 광어? 광어? 이런 거 아니야? 광어? 광어? 이거 광어? 뭐 이런 생각이야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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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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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색깔 이거야? 몰라요 다 했지? 언니 지금 짠 먹으라고 왔어요 얘는 좀 잘 알았지 뭘 봐 아이돌 같은데? 콤백한다고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저희는 모리타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위에 올라온 건 아니고 여기 도쿄타워가 있어서 한번 찍고 가려고요 여러분 저희는 미리 예약을 안 해서 여기에서 했고 저희는 학생 할인 둘 다 받았어요 학생증 꼭 들고 왔어요 소문이 없네 여러분 여기 베르사이아의 장미 그거 보이네요? 대박 만지 안에 사진 안 찍을 건데? 야 이거 개 예뻐 너무 예쁘다 여기 다들 막 야경 보러 오라고 했는데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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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집에 가면 다같이 갑자기 이제 사라졌다 도쿄 타워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짜잔! 도착했어요. 근데 좀 더 가까이서 보려고 더 한번 들어가 보려고. 여러분 여기 도착해서 사진 찍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반대편에 좀 널찍한 공항 같은 데 있으면 제대로 보이는 데서 한번 찍어보려고요. 진짜 빨간색이에요. 여기 뷰가 굉장한데? 여러분 도쿄타워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사실 여기가 뭐 마땅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패스하려고요. 저희는 이제 규동 마지막으로 야식 먹고 숙소로 들어갈 겁니다. 가자! 저희는 마지막으로 편의점 이거 모찌롤이랑 도지마루? 롤케이크랑 저는 호로요이 샀고 얘는 콜라. 이거 엄청 쫀득쫀득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못 찍어냐? 응. 느낌보다 대박다던데? 이거 하나 남았어. 그리고 맛있어?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 편의점에 파는 것보다 더 빵이 진짜 다르다. 이 쫀득함이 다른데? 대박인데? 저녁 먹었을까? 그래?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어떻게 쫓겨먹어?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콜라가 제일 맛있어. 저건 그냥 롤케이크. 겉지로 이거 맛있다. 맛있지? 응. 오늘 먹어도 쉽고. 아무튼 저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규동집에 가서 밥 먹고 바로 공항으로 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먹고 인사드릴게요. 응. 맛있다. 이것만 나오네. 잘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동 먹고 나서 어떻게든 더 먹겠다고 로송 가서 이제 이거 샌드위치랑 이거 파프리카 사가서 서서 이제 신주쿠역에서 포스터해야 돼서 보기로 갑니다. 오늘 여행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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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